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입니다. 호메로스의 엘리아스를 소개할 텐데요. 이 책은 제가 읽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이유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끝까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결과론적으로 읽고 나서 그렇게 남는 건 많지 않았는데 한 줄병을 하게 되면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남는 교훈이 크진 않지만 거의 필독서여서 끈기를 갖고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21세기 문명이 거의 서양 문물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서양의 인문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었는데 그렇게 재밌게 읽지는 않았어요. 이게 표지인데 보시면 천병이 님이 번역하셨죠. 제가 이 책을 선택할 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책이 좋았냐고 왜냐하면 이런 원서는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책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 천병이 님을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은 2017년 3월 9일에 주문하여서 2018년 2월 7일 날 일리아스를 완독하였는데 거의 1년 걸렸죠. 그것은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완독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사전에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검색을 먼저 하고 관련 정보를 먼저 스택하였죠. 그때 마침 제가 EBS의 통찰이라는 채널에서 채널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1편으로 고전 인간을 말하다 일리아스 1편이 첫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시면 일리아스 다음이 오디세이아인데 일리아스까지는 영웅 서사시죠. 일종의 신이 인간 세상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오디세이로 넘어가면서 완전하게 신과 인간의 영역이 분리가 되는 고대인들의 사상체계 머릿속을 약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EBS의 통찰이라는 프로그램에 일리아스가 잘 소개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사전에 일리아스의 기술 방식과 그 시대의 인간과 신에 대한 생각 가치관은 알고 책을 접하니 거부감이 덜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책을 읽었다면 도중에 그만두었을 것 같아. 중후발을 넘어가면 아킬레오스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개가 빨라지면서 속도가 붙게 된다. 그 상태에서 어어어 하다보니 허무하게 이야기가 끝나버린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며 그 전쟁 속에서 영웅들의 서사시가 펼쳐진다. 인간들의 싸움에 신들도 간여하게 되며 어느 시기가 되니 신들도 피터지게 싸운다. 스토리가 단순하지만 막상 글로 적으려고 하니 뒤죽박죽이다. 일리아스만 읽으면 안될 것 같고 오디세이아도 함께 읽어야 전체적인 틀이 잡힐 것 같아.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일련의 가정에서 그 시대의 시대상과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신을 대하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읽게 되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며 이런 비유 때문에 몰입하기 힘들다.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미려한 문구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체라 보니 그 감동은 덜한 것 같아. 보시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문구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구전 문학이거든요. 일단 거리에서 공연하던 그런 문학이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미려한 메모를 해두고 암기를 해서 어딘가에서 막 읽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쁘지가 않아요. 문장 자체가 서구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현 시대에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톡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읽지 말고 사전 배경 지식을 쌓고 읽어야 완독이 가능할 것이다. 책 앞 표지에 이렇게 관련된 조각상들이 나오는데 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굉장히 두껍긴 한데 보면은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 모든 이야기가 빨리 전개돼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하회를 하게 되고 아킬레우스가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헥토르를 죽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빨리 전개되고 끝나게 되죠. 이게 책의 일부 부분인데 보면은 이게 문자 자체가 서사하시라고 해야 되나? 시조씨 한마디로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 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킬레우스의 아들과 굉장히 좀 문장 자체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진 않죠.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런데 이 책은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구입을 해서 지금 책장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책 후반부에는 이제 각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사람 이름 외우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 책 후반부에 보면 작가가 번역한 분이 그 책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채워줬는데 보면 해설이 있는데 해설을 보고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보면 천병희님이 번역한 책들이 나오는데 엄청 거의 고전 위주로 서양 고전 위주로 번역을 하셨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거의 필턱서이기 때문에 저는 두 권을 다 구입을 해서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데 오디세이아를 지금 읽고 있긴 하거든요. 상당히 고전이긴 한데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읽게 되면 그 서양 문물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죠. 가령 뭐 지금은 와인을 그냥 마시는데 예전에는 와인을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마치겠습니다.